안녕하세요. 함량 SNS 기자 수달아빠입니다. 꼬치 동작의 복원을 위한 방류 행사가 있었습니다. 꼬치 동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며 전년 기념물입니다. 오늘은 땅강산유 함량에서 지역 학생들과 기간단체를 함께 방류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슨 고기라고 하셨죠? 어... 뭐하더라? 무슨 고기? 고기 이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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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하나? 고기기 고기 둘 너무 곱깔 그러면 모래 꼬치 동작이에요. 모래에 더워줄까요? 자 하나 둘 셋 달가람 하면서 넣을게요. 달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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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다같이 상아지 연락 한글자막 by 한효정